우와 이 광각의 장점이 왜냐면 팔이 엄청 커보여 크십니다 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겁나 쎄 고 수술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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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뭐지? 오! 뭐지? 여기에서 꼬집단한다. 고! 아이고! 안 찼어! 아흐흐흐흐! 엘바다! 진... 아이고! 하! 배빌! 훠훠! 배빌! 승기장에 비해? 김준호 선수 원 앨범팔입니다. 고마워. 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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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. 아 근데 걔 이수가 진짜 멋있어요 군사랑 완벽한 그냥 근육이니까 그에만.. 근데 사이드 털린다 하하하하 힘내세요 나 이제 힘 안들어갈까? 오케이 와.. 근육이 어딨어? 어디가 근육이야?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잘 느껴봐 손에 어디가 근육이야 엄지 풀렸잖아 탑! 탑! 하는데 니가 기운이 빠진 거 알겠는데 넌 보이잖아 여기 비워놓은 거 네네 느낌이 있어야 돼 여기가 비어있구나 그러면 지금 니가 밑으로만 힘을 준단 말이야 아 그럴 때는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탑이 멈춰 탑이 이렇게 꼭 올라가면 나머지는 여길 잡고 가면 나머지는 또 생겨 어? 오오횝흐 documented hes 야ELI가 안되겠다 진짜 안되지 너무 더욱 이렇게 넣어서 하니까 이oder 어디? 으어우... 어우 지금... 어우 씨... 야아... 2번 앨범 품절, 다 가지고 놔야지. 먼저 어떻게 하시면 돼요? 고. 오우 씨. 이거는 탁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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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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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